형제, 자매님, 이건 기억하십시오. 목사, 장로님들은 다 주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다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라고요. 그분들께 순종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거고 그분들을 정제하고 대적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거라니 정말? 사람이 주님을 대표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 장로와 주님을 같이 논하면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설교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님, 장로님이죠. 그렇죠. 목사님, 장로님이시죠. 그렇죠. 그분들만이 성령을 잘 알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우릴 목양할 수 있는 분도 그분들뿐이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설교가 성경에 맞고 성경 근거가 있으면 순종하고 다 들어야 돼요. 아멘! 그분들 하시는 일이 성경에 맞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께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게 틀릴 리가 있겠어요? 아니, 없죠. 아니, 없죠.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목사, 장로님 따르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정들 하세요. 진정해요. 형제, 자매님, 교계 목사, 장로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게 맞는지 우리 이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그래요. 이분들 말씀 들어봅시다. 말씀해주세요. 네, 그래요. 저기, 말씀이 깊어서 들으면 안 돼요. 나도요. 그 뭐라고 하는지 일단 들어보죠. 형제님,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그래요. 교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형제, 자매님, 그럼 제가 아는 것만큼 나누겠습니다. 네. 기독교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 장로를 다 주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관점이 성경 근거가 있을까요? 주님 말씀에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성령의 증거와 인치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게 다 없다면, 목사, 장로를 다 주님이 택하고 세우셨다는 생각이 사람의 상상과 관념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그렇네요.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고 해서 율법 시대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은혜 시대에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친히 택하시고 정하셨다고 해서 은혜 시대에 모든 목사, 장로를 다 주님이 친히 택하고 세우셨다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끼워 맞추기만 하면서 사실에 따라 볼 줄 모릅니다. 그 결과 맹목적으로 사람을 숭배하게 됐죠. 무슨 문제일까요? 왜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여기서 진리를 찾거나 구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이건 정말 생각해 보지 않았네요. 여기에도 찾아볼 진리가 있었네요. 맞아요. 형제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일부 사람들을 세워 그분 역사에 협력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고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율법 시대에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을 보실까요? 어느 분이 읽어주시죠. 제가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정말 그렇네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정해서 목양하게 하신 것도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세우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고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히 증거하시고, 말씀에서 증명되고 성령 역사에 인치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와 증거를 받죠. 그때, 율법 시대에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대적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직물받았죠.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은혜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도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목사 장로들도 다 주님이 세우셨을까요? 말씀에 그 증거가 있나요? 없죠. 그들 대부분은 다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다 신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죠. 그들은 그걸로 목사가 된 것이지, 성령께서 칭이 그들을 쓰신다고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어느 목사를 증거하시거나 칭이 세우셨다는 말씀을 들은 분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일은 전혀 없죠. 그러네요.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성령에 참된 증거가 있겠고, 많은 신자들이 증인이 됐겠죠. 그래서 목사 장로들은 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목사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조차 부인한다더군요.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건 더 인정하지 않겠죠. 맞아요. 이런 목사들은 만약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있었다 해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이 말세의 성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면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은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주님을 정제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럼 그런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다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거니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맞아요. 적그리스도죠. 그럼 목사 장로는 다 주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이란 이 관점이 과연 성립될까요? 절대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목사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이라고 우긴다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설마 하나님이 그런 불신파와 적그리스도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은 너무 어처구니없고 망령되지 않은가요? 맞아요. 이건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형제자매님, 이젠 좀 확실히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다 그분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최소한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 역사의 효과가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공급과 목양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죠. 절대 외식하는 바리세인일 리가 없고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적그리스도는 더욱 아니겠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쓰지 않으시지요. 그럼요. 그럼 오늘날의 목사 장로를 봅시다. 그들 대부분은 신학교에서 훈련받았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과 신학 이론을 해석하는 걸 중시하면서 어느 인물의 이야기나 역사 배경을 해석해 주기만 합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성경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행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건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거나 개명을 지키도록 이끌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 인식했거나 진실로 체험한 것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사역하면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를 얻지 못하죠. 이런 섬김이 하나님 뜻에 맞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진리를 실행하는 정상 궤도로 이끌 수 있나요? 그건 못하겠는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자기 길로 치우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맞아요.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로 말세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지금 교계 지도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고 사람을 정결케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찾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게다가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맞아요. 자기의 지위와 밥주를 지키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공산당 사탄 정권과 야 앞에서는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갑니다. 그건 악행이죠.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세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 시대의 바리세인이죠. 그러네요. 그들은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아닌가요? 맞아요.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고 쓰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설마 하나님이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럴 리 없죠.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럴 리 없어요. 확실합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들을수록 명확해지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고 쓰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 역사에 인치심이라도 있어야 하네요. 맞아요. 목사 장로는 하나님 말씀에 증거도 없고 성령 역사에 인치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고 쓰시는 사람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오래 믿었다는 게 이런 것도 제대로 몰랐으니 정말 한심하고 눈이 멀었네요. 맞아요. 교제해 주지 않았으면 정말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제해 주니 너무 화나네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